이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일단 오빠가 사진 찍을 때 입고 싶었던 옷이 있을 거 아니야, 머릿속에 그걸 한번 해 보자 내가 혼자 입어보는 거야? 난 입이 준비가 됐는데? 이렇게 입으려고 했어? 진짜로? 외출 가능 외출 가능? 미안한데 자문이니까, 그러니까 외출 가능 사실 이것도 꿈인 거야 이거 자기가 다 사준 거잖아 그러게 자기가 사주고, 자기가 사주고 사주는 것을 충실하게 잘 입고 있습니다 사준 옷이구나, 또 나 옷장 가보자 이게 다 원래 내가 입던 옷들 이게 다 자기가 다 사준 거야 아, 진짜? 이게 다 사준 거야 우와 위치는 다 후드 와우 내가 원래 입던 후드 근데 이게 내가 산 게 아니라 전부 회사 후드 다 어디서 행사 가서 가든 이게 아마존이고 아마존, 이거는 구글 이건 구글이고 너무 부럽다 구글 후드 있어요? 저런 후드가 이거 뭐야, 오빠? 이거, 이거 설마 SNU, 서울대네 서울대네 서울대 과잔바야? 어, 과잔바 엄청 따뜻해 대박이다 대박 이게 뭐라고 쓰이는 거야?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 컴퓨터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나, 나 한 번만 입어보자 나 느낌만 보자 어때? 어, 괜찮아 나 진짜 따뜻해, 실용성 되게 좋아 어, 오빠 왜? 추보현이 이거 뭐야? 추보현이 이거 뭐야? 추보현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너 딱 걸렸어 오, 잠깐만 잠시만요, 참 불안한데 내려가 잠시만요, 참 불안한데 옛날 여자친구 편지 이런 거 있으면 오오오, 라비 라비 너 딱 걸렸어, 이리 와 멋있어, 멋있어 아니야, 너 진짜 내려가 진짜 멋있어 진짜 멋있어 100원, 100원 깜짝 놀래네, 너무 아쉽다 100원이 있네 복권 긁었어? 진짜 놀랐어 나 진짜 놀랐어 나 진짜 놀랐어 아니, 왜 놀래, 오빠 뭐 이상한 거 나올까 봐 이게 있을 리가 없는데 어, 그러니까 아니야, 장난해, 장난 100원에 있냐 100원, 100원 여기다 놀게 응 일단 오빠가 입고 싶은 옷을 입자 나는 확실하지 뭐? 회사 티셔츠 그래, 그것도 좋겠다 AI예요? 방금 확실인 줄 알았어 그래, 그것도 좋겠다 그래, 그것도 좋겠다 회사 티셔츠 솔직히 내 친구들 다 이러고 다녀 다... 다... 진짜로? 어 지숙 씨 얼었어요 영혼 나갔다